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어제 제가 약속을 드렸듯이 우리 아기들 침도 고른 피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는요. 어떤 피부과 선생님의 뭐 그런 방법 어떤 꼭 정확한 방법 이렇다기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팁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따라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네, 효과 있었다.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기들을 이제 아이를 셋 키우잖아요. 근데 참 아기들이요. 침이 막 줄줄줄 흐르는 때가 있어요. 아기들이 한 4개월만 돼도 뭐 4개월이 뭐예요? 3개월만 돼도 아기들이 침을 막 너무 많이 흘려요. 그죠? 손가락 빨고 주먹을 막 넣어서 씻고 이래요. 그런데 엄마들 아기들이 뭔가를 빨거나 그럴 때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를 빨고 막 쩝쩝 소리면서 너무 맛있게 빤다. 이거는 이제 빨기 욕구가 해소가 안 된 건데 손가락을 넣고 자꾸 이렇게 씻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잇몸 속 깊이 피해서 유치가 이렇게 하나씩 잇몸 속에서 자라 올라와서 이렇게 근지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유치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아기들이 젖을 먹다가 이렇게 깨물기도 하고 자꾸 자기 손을 놓고 즐거운 즐거운 게 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 우리 아기 이가 올라오는구나. 기뻐하셔야지 아우 너 왜 이렇게 침을 흘리니? 말하면서 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기들의 성장 발달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아기들이 너무 이렇게 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공갈 쪽지 있죠. 공갈 쪽지를 이제 끝이 소프트하고 실리콘이니까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거를 엄마랑 놀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긁어줘 잇몸을 긁어주는 거예요. 윗잇몸 아랫잇몸 다 넣지 말고 끝에 부분 동그란 부분을 가지고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엄마도 한번 긁어줘봐. 아기가 막 너무 즐거워해요. 진짜 해보세요. 너무 즐거워요. 엄마가 재밌게 놀아줄게 아이 시원해 근데 이걸 또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아니 하루에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한 3번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되죠. 그 정도 해주세요. 너 하루 종일 해주면 아기가 또 질려요. 아우 엄마 왜 자꾸 나한테 닿고 가서 이걸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면서 막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심하게 빨대 아우 저러다가 야 손가락이 빨개지겠다 막 싶을 때 딱 빼고 엄마가 요런 놀이 같은 거 잠깐 떼주시면 아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배려받고 좋겠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아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 사진인데요. 이제 손가락을 네 개나 넣고 빨고 있어. 네 개나 넣고 네 이게 우리 아기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첫째 아이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너무너무 지겅지겅 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각조각 족꼭지 가지고 이제 놀아주기도 했었는데 네 아기들의 이런 행동으로 엄마들 100% 막을 수는 없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해. 아기가 스스로 하는 행동인데 그죠. 그래서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유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대부분 유치가 얼마나 가렵겠어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막 주먹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하다가 막 짜증내 막 화내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렵고 아프고 신경 쓰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은 정상적으로 봐줄 수 있죠. 우리가 침독은 여기 막 벌겋게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첫째 아이 얼굴 보세요. 이 흐르는 쪽으로 해서 그죠. 이쪽에 와 어 이쪽에 와 보세요. 완전 빨갛잖아요. 이렇게 침이 흐르는 자국 그대로 침독이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기들 이제 뭐 이 침 흐르는 거를 엄마들이 이제 가전수건으로 쓱 닦거나 물티슈로 쓱 닦으면 이게 자극이 일어나요. 엄마들도 피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나중에 빨개져. 이거 하루에 엄마 몇 번 닦아줘요. 침 흐르는 거. 적어도 30번 40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막 당연히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티슈도 마찬가지예요. 물티슈도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물티슈를 거의 안 써요. 애기 키울 때도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제가 산후조련을 할 때 이제 여러 물티슈 업체들이 산후조련을 운영할 때 여러 물티슈 업체들이 막 물티슈를 많이 보내줘요. 많이 보내줘요. 써보라고. 그리고 엄마들한테 좀 하나씩 나눠주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창고에 에어컨도 안 나온 창고에 한여름에 이제 몇 박스를 쌓아놓고 쓰다 보면 절대 물티슈가 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용품이 안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진짜 천연이라고 하는 제품 한 번 받아 써봤는데 일주일 만에 썩더라고. 근데 엄마들 건티슈에 물 부어보세요. 그 다음날 때도 썩어. 그 다음날 때도 막 쉰내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인 거는 금방 썩게 돼 있어. 그래서 천연이 아닌 것들은 몇 달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로는 아기들 점막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제가 육아를 할 때 철칙이었어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화학용품에 대해서 아기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불임을 겪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딸내미들한테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정확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물티슈나 이런 걸로 안 닦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침이 흐르면 이렇게 꾹 찍어서 그냥 닦아줬어요. 꾹 찍어서. 네. 활발하게 놀 때는 내버려 두세요. 시컷 놀게 내버려 둬. 시컷 놀게.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닦아주기만 닦아주는 거 괜찮은데 여기다가 로션 같은 거 발라주느라고 애를 노는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침이 흘러서 안 돼요. 엄마들이 내가 고보습 크림을 계속 바르고 발랐는데 왜 안 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침을 제대로 제거를 묻어있는 침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해주고 닦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침독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어떻게? 자. 엄마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 엄마 손에 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씻어요. 다 씻은 다음에 따뜻한 물 안 되고 차가운 물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제, 세면제를 데려가서 톡톡톡 자극 없이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찍어줘. 물기를 제거해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을 해서 한 두세 번 해서 이렇게 다 제거해줘요. 언제 제거해줘? 애기가 낮잠 자기 한 30분 전 긴장 자기, 밤잠 자기 한 30분 전 애기가 아직은 활동하고 있지만 곧 잠을 자야 될 때 이럴 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있다가 애가 자면 여기 닦아줄 거니까 괜찮잖아요. 잠자는 애기 데리고 와서 해봐봐. 잠이 깨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자, 물기가 다 제거가 되고 이렇게 싹 말랐어. 싹 마르면 그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제품 소개에 나한테 부탁하지마. 아무 제품이나 괜찮아. 그냥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걸 한 번 먼저 해봐요. 우리가 보습 크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가지고 있잖아. 그거를 가볍기처럼 허옇게 발라주는 거예요. 가볍기처럼 허옇게 이제 발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잘 거니까 잘 거니까 발라줘요. 그럼 이제 두껍게 발라주니까 코팅도 돼서 그 이후로 흐르는 침은 이렇게 닦아줘도 돼. 근데 또 하루 좋은 일 가보기처럼 발라놓지 말고 하루에 한 세 번 정도만 발라주고 나머지는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허옇게 발라줘. 두껍게 발라줘.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재우거나 밤잠을 깊이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 잘 때 한 번 그 다음에 초저녁에 이제 깊은 냄새 자기 시작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새벽에 엄마가 잠깐 깼을 때 한 번 이렇게 하얗게 두껍게 발라줘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피부가 숨쉬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루만 그렇게 해봐도 많이 좋아져요.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이제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많이 좋아졌죠. 하루 만에.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아기 제가 이제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까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제 또 화장실 내에 데려가기 위해서 수건을 머리에 씌우고 이제 데려가는 모습을 제가 애가 하도 잘 웃길래 찍은 거예요. 저희 첫째 딸 이렇게 수건을 씌워갖고 네. 수건을 이렇게 흠흠흠흠흠 내가 애기라고 그러면 수건을 이렇게 씌워. 이렇게 씌워가지고 어떻게 엄마랑 이제 놀러가는 놀러가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로 음음음 노래방석 놀러가 놀러가가지고 네. 이제 여기 이렇게 닦아줘. 그럼 이제 여기에 뭐 물이만 묻으니까 짜증내고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없다 엄마 없다 하고서 톡톡톡톡톡톡톡 닦고 또 엄마 없다 없다 이러면서 이제 놀면서 놀면서 이제 가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얼굴 씻으러 갈 때마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얼굴 씻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제거해 주고 엄마와 함께 즐거운 씻는 시간 이러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엄마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없다 하민이 없다 이런 놀이 하면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물로 자극 없이 톡톡톡톡 닦아줘요. 그리고 평소에 침을 흘렀을 때는 쓱 닦지 말고 찍어서 닦아주세요. 찍어서. 그리고 아기가 활발하게 놀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잠자기 30분 전에 내불로 닦아주고 물기 제거해 준 다음에 고보습 로션을 진하게 두껍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네. 엄마들 우리 아기들 하루 종일 침을 흘려요. 제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매일매일 두 달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두 달을 해주면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침독이 오를 때가 있어요. 네. 구강기가 왔을 때 어우 막 이것저것 다 빠니까 그럴 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매일매일 침을 흘리면 엄마도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아들스타그램, 딸스타그램,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을 예쁘게 찍을 수 있답니다. 네. 엄마들 제가 이건 개인적인 팁을 드린 건데 엄마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엄마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고 제가 엄마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